냉장고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진짜 많이 갈아탔는데 솔직히 요새 이렇게 색깔 예쁘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예쁜 냉장고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실제 사용해본 경험상 활용성 면에서는 이 냉장고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TJ 쌤입니다 요새 제가 냉장고 두 대 지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카투어 제품이고 이 카키색은 워낙에 색깔이 예쁘게 잘 나와서 이 제품은 잘 아실 것 같고 전에 한번 지난 여름에 냉장고 리뷰도 한번 올리기도 했지만 냉장고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진짜 많이 갈아탔는데 솔직히 요새 이렇게 색깔 예쁘고 지난번에 소개한 블랙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샌드색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색상이 예쁜 냉장고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실제 사용해본 경험상 실사용 활용성 면에서는 이 냉장고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사실 알피쿨이었어요 카투어 제품은 아닌데 알피쿨 초창기 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시면 오 얘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냉장, 냉동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온도 설정을 어느 쪽으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냉장으로 냉동으로 혹은 얘를 냉동으로 냉장으로 아니면 둘 다 냉장이나 둘 다 냉동으로 쓸 수가 있는데 구성품은 당연히 220볼트 220볼트 연결할 수 있고요 차에서 12볼트 연결할 수 있고요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아마 여기 붙어있는데 잘 떨어져서 여군으로 주신 게 아닐까 아무튼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여기 좌측 마이너스 17도까지 아 이게 두 개가 같이 온도 설정이 같이 되네요 뚜껑을 닦아야 될까 뭐 같이 되지 아 설정을 누르니까 깜빡이는 때만 따로 할 수도 있고 응 마이너스 20도까지 되네 그러면은 둘 다 깜빡이 늦게 말고 위에만 응? 둘 다 움직이네 왜 둘 다 움직이지? 아 위에만 조정이 되는구나 네 따로따로 온도 조절이 되고 에코 모드 맥스 모드 조절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실사용 해봤을 때 너무너무 유용했던 기능 중 하나가 각각의 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스켓 빼볼게요 지금 이 칸막이가 탈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유용해요 이렇게 빼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양쪽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쪽만 불이 들어오죠 칸막이를 다시 껴 볼게요 다시 껴면 지금 아래까지 좌우 분리돼서 온도 설정이 되고 이게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냉장칸 막 수박 큰 거 넣을 때나 냉장칸으로 크게 넓게 쓰고 싶을 때 아니면 냉동으로 넓게 쓰고 싶을 때 이게 정말 편하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진짜 잘 썼는데 지금은 왜 처분을 했냐면 디자인이 요새 너무 예쁜 냉장고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용량 큰 거는 제가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낮아져서 처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활용도 면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다 그러면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실사용 해 보았을 때 칸막이로 이렇게 분리하고 따로도 쓰고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워낙 좋았고 대신 단점도 말씀드리면 온도 간섭은 살짝 있어요 얘를 영하로 20도 영하 20도 해놓고 얘를 영상 2도로 해놨을 때 약간 이쪽은 살짝 살얼음 그래서 뭐 좀 살얼음 시원하게 보관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벽에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다른 단점은 이 손잡이 인데요 이게 그냥 양손으로 들 때는 이렇게 좌우 손잡이가 달려져 있고 두 손으로 들 때는 이렇게 손잡이로 들면 되는데 펄이 나갑니다 여기 밑에 바퀴가 있으니까 여기를 들 때는 이렇게 긴 손잡이로 이렇게 기울여서 들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손잡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불편해요 그랬을 때 다리가 걸리기도 하고 또 꽉 채우면은 끌고 갈 때 이 무게를 얘가 거의 다 들어야 돼서 엄청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 사용하실 분들은 막 짐을 멀리 옮겨야 될 때는 좀 지향하시고 저도 이 냉장고 옮길 때는 아파트에서 주차장 갈 때 근데 그거 외에는 손잡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말고 요새 이렇게 막 긴 봉으로 된 거 있죠 그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구조라 그게 들 때는 힘이 제일 덜 들더라고요 얘는 그 손잡이에 비해서 가볍긴 한데 대신 옮길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자석 맞나? 자석 맞는 거 같아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고 그거 외에는 칸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은 이게 제일 컸다 그래서 나는 뭐 디자인보다는 그냥 실용 실용성 하나만 보고 물건을 사겠다 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냉장고를 제일 명순위로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이 냉장고는 구독자 나눔 이벤트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사용은 안 하고 리뷰 촬영만 하고 음식도 그래서 안 담았어요 구독자 이벤트 할 거니까 응모 방법 꼭 확인하시고요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는 래플 앱 있죠 빰이라는 앱에 래프를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지난번 냉장고는 막 천몇백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거를 무료로 당첨돼서 또 당근에다가 판매하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진짜로 실수요 구독자 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유료 응모를 한번 해보고 그 유료 응모 수익금은 전액 연말에 모아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게 여러 번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여러 번 응모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